불꽃놀이 발사! 불꽃놀이! 발... 발사! 이렇게 하면은 상대방의 눈이 아플 수가 있습니다. 안 하는 게 좋아요. 발사! 여기서 낙하산을 피면 안 죽어요. 그렇죠! 카우 페리코스 껴! 아이고 정말 이렇게 안 주셔도 되는데 여기서 거절하면은 제작사님이 민망해요. 오히려 이럴 땐 받아야 돼요. 트롤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북은 뭔가 재밌는 거 없나? 뭔 큰일 날 것 같은 북은? 응? 아니 사람들이 지금 멈춰있어! 아니 다리가 위로 가있고 한 사람은 다리가 밑으로 가있는데? 빨리 가세요! 지금 아직까지 이걸 못했다고? 그럼 내가 도와줘야겠어. 어? 아 네! 아 네! 이게 뭐한 짓이야! 어? 어? 날 지지면 어떡해요 여러분들! 에? 저를 지지면은 사람이 죽잖아요! 에? 저 같은 경우는 미리 가서 돈 다 털어올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혼자 다 할 테니까. 날 믿어! 어? I trust me! 어? 무기를 들고 뒤에 가서 알키! 알키! 나이스 샷! 반갑습니다! 아 안 오시면 못 들어간다고요? 아 제가 저분들이랑 같이 있어야 게임 진행이 되는 거죠? 갈게요. 죄송합니다. 점프! 낙하! 낙하! 그렇지! 빵! 반가워요! 어? 네! 얌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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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쳐다봤어!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날 쳐다봤다니까! 어? 어? 저거 어떻게 날 쳐다봤어! 상투인가요? 네, 상투 맞죠? 들어갑시다. 들어가서 이거 훔쳐야 돼요. 페이지 업을 이용해서 유리를 자르십시오. 페이지 업! 윙! 저 금괴 털어야죠, 금괴! 카드가 없다고요? 아무나 잡고 올게요. 나이스 샷! 나이스 샷! 카드 두 개! 아아! 누가 그랬어? 어? 누가 그랬어? 누가? 누가 그랬어? 아, 맞다. 카메라 앞에서 총 소리 내면 안 되죠? 자, 여러분들 오늘 같은 경우는 잔디 깎이를 리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디자인이 이렇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물리엔진이 적용되어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총으로 쐈을 때 밀리는 것을 아, 안 밀리네? 아, 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쁜 사람! 안 죽었어? 이 나쁜 사람! 아잇! 아군이 당했습니다. 어우, 좋아. 아군이 당했습니다. 그렇지, 이 느낌이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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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해요. 됐어요. 또 걸렸죠? 아, 안 돼! 아아! 자, 세팅님 저만 갔다 오겠습니다. 기다리고 계시죠? 확인, 확인. 그럼 저 가만히 있을게요. 저는 금팔님이 깨실동안 여러분들과 토크를 하도록 할게요. 채팅 읽으면서 여러분들이랑 놀도록 하겠습니다. 아아... 빌면차들이요! 아하, 빌면차들이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버스다! 베테랑 버스! 정말 승차감이 좋아요. 에어소스 가지고 그냥 푹신푹신하구만! 애들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확률은 없을걸요? 응? 네, 지금 버스 타고 있어요. 저도 지금 움직이지 않고 있는데 왜? 바이바이! 아니야, 아니야! 이거 말도 안 된다고! 여러분들, 가만히 있으면 걸려요. 움직여야 돼요. 금괴 먹을게요. 여기서 2키, 오케이. 금괴 획득 완료. 기지에서 탈출하십시오. 알겠습니다, 나갈게요. 뭐, 뭐였지? 뭐, 뭐였지? 아, 한 번에 안 죽었어? 나갑시다! 나갑시다! 빨리 나가! 빨리 나가! 괜찮아! 괜찮아! 빨리 나갑시다, 여러분들! 버텨! 빨리 오세요 여러분 빠리빠리 다음ines 급팔님 FP 메탈 이상하셨는데? 급할렘이 괜찮아요? 하하하 하하 오호호호호호 제작사님 밥먹고 오겠습니다 급할렘이 이상하고 제작사님은 밥먹으러 갔어 방폭하고 예 다른게임합시다 어 이제 한시간동안 지나간 페르쿠스뼈 결국 완료로 하지 못했구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